안녕하세요. 다와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시림프 로제 파스타랑 소고기 스테이크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오랜만에 이 조합도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으로 주문해서 로켓 배송으로 받아서 한번 만들어보게 됐습니다. 스테이크 소스는 따로 있어요. 지금 밖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어서 소음이 되게 많이 들려요.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고기는 제가 썰어먹는 거 너무 귀찮아해가지고 그냥 가위로 다 잘라서 먹을게요. 지금 밖에 콩콩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고 천둥, 번개도 치고 있어요. 분명히 오전에는 그친다 그랬는데 저녁까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먹을게요. 편안하게 봐주세요.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했는데 엄청 잘 구워졌어요. 스테이크 소스를 여기 앞에다 놓고 먹을게요. 같이 천둥 찍어서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근데 파스타가 또 tests나 доп! 파스타가 당기더라구요. 근데 저는 불어서 1인분이 이렇게 됐어요. 꼬리킹 새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스테이크 소스 찍어서 이렇게 고기가 진짜 연하게 잘 구워졌어요 혹시 구운 토마토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구운 토마토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저는 구운 토마토 너무 맛있더라구요 저는 구운 토마토 너무 맛있더라구요 저는 미용이 잘 먹었고 고기를 먹으러 왔어요 통과는 다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이 맛은 다 맛있을때 너무 맛있었어요 소스는 잘 먹은게 소스는 잘 먹어요 소스는 잘 먹은거 같아요 소스는 잘 먹는데 소스는 잘 먹겠습니다 소스는 잘 먹긴다고 소스는 잘 먹어요 소스는 잘 먹어요 깜짝 놀라 아니 분명히 3시까지만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이 밤 7시인데 이렇게 천둥번개에 비까지 스테이크랑 같이 스테이크랑 같이 먹을 거예요 스테이크랑 같이 먹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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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아삭 고춧가루 천둥번개가 계속 쳐요 밥먹는게 무서워 죽겠네 포크를 돌리니까 나무 스치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볼 아삭아삭 고춧가루 비가 좀 많이 내리네요 아.. 치우러스 앗 치우러스 치우러스 무서운데 맛있다 고춧가루 이렇게 양파에 넣었어요 맛있으니까 뭘 어떻게 먹어도 맛있네 아이아몬메이지만 너무 안 понимаю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서 맛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저는 맛있게 먹는다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도 준비한 음식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배부르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